진짜로! 햄버거 진짜가 온다! 저거 시키는 순간 시선이 집중이 되요. 저거 15분이면 저도 돼요. 패티가 다섯 개! 할 수 있어요, 펀스트 할 수 있을거죠? 저거 돼죠, 15분이면 되죠. 여유있죠? 햄버거 다, 감자튀김 다. 오, 맛있겠다! 15분. 너 해봐. 나한테 발바이브 하자. 안 돼요 먹기 가위바이브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 왜. 15분 잘 먹네요. 근데 탄산음료를 안 먹고 저걸 먹는다니까. 햄버거 너무 좋아요. 햄버거 진짜 좋아해요. 햄버거 한번 먹으러 가봐요. 햄버거 좋아하죠? 그럼 김치가 옆에서 주면. 주주도 좋아해요. 주주도 오면 잘 봐요. 음미하면서 먹어야 하는데. 저 좀 부담이 있잖아요. 시작됐습니다. 아무도 보지 마. 뭔 소리 아무도 보지 마. 잘리는데 벌써 다 갔겠다. 보통은 이걸 떼서. 맛있겠다. 이렇게 이렇게. 층별로 이렇게 나눠서. 이런 둘 다 될 것 같은데. 지금 볼 것 같은데. 지금 한 10분이면 먹었어. 진짜. 패티 무게만 해도 1kg가 거의 다 된다고. 패티 무게가 1kg. 패티 무게가 1kg. 땡큐. 이건 뭐예요? 베이컨 양파추김. 베이컨 어묵이니까. 맛있다. 진짜. 날이 안 돼지. 밀크셔이 그럼? 그러니까 3kg 쪄서 왔구나. 이거 3kg밖에 안 찐 건 참 아니겠네요. 빵이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중간에 어니언 린이 들어있어. 베이컨 다르다. 엄청 달아. 엄청 맛있어. 저거 맥주 마시면 안 돼? 응. 너 그럼 실패야. 아깝지 않아. 야 그만큼 먹었는데. 아 근데 햄버거 먹어야겠다. 약간 뭐 느끼하고 같이 이렇게 조합은 잘 맞으니까. 원래 목 먹히는 건 좋아해. 근데 저렇게 예쁘게 막 머리 넘기면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. 시간이 없는데. 근데 지금 앞에 남자가 있잖아. 막 묻히면서 막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. 저 옆에 감자도 다 먹어야 된대. 감자가 이만큼 있어. 안 돼 안 돼. 감자까지 먹는 거면 15분은 못 먹을 것 같아. 아 못 먹을 것 같아. 그래. 마시면서 즐겁게 먹어요. 힘들어요. 언니 아직도 안 갔네. 아이 먹어봐. 속도가 느려졌는데. 몇 초 남은 거야? 야, 1분도 안 남았어. 30초. 괜찮아. 너의 실패도 응원해, 나는. 오, 약을 입은 것 같아. 저 감자튀김 봐봐, 너무 봐봐. 그래도 수고했어. 아니, 저기 사진 올라가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야. 이거 정말 적은 양 아니야. 그러면 이국주 언니가 아직 못 먹어. 아무래도 아무래도. 너무 슬퍼요, 지금.